헤리스가 진짜 좀 갈팡질팡하네요. 대선 코앞에 지금 두고 있는데 오늘 보면 한국경제시문의 톱뉴스의 여러분들 하단을 보니까 미국 대선이 코앞인데 아직도 유권자들은 헤리스 후보에게 묻는다 헤리스다운 정책이 뭐냐 당신이 바이든과 차별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확 뭘 묻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하면 뭐죠 메가 make great american again 이렇게 메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하고 똑같은데 대통령 선거도 자기를 세일자는 것이고 뭐 잡다하게 뭐죠 사람들이 무슨 뭐 무슨 소득세를 깎아주겠다 이런 걸 머리통에 들어오지 않고 뭔가 확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족한 겁니다. 보니까 기사를 잘 썼네요. 대선이 이제 1, 7일 남았네요. 7일 남았는데 유권자들이 되묻는 겁니다. 헤리스만의 정책이 뭐냐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헤리스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바이든의 여러분들 포기 그리고 헤리스의 그런 등극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자 지지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헤리스가 기회 경제를 내놨지만 그것은 바이든의 판박이고 자녀 세액공제 법인세 인상 이런 게 별로 사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 뽑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것이고 나라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실패한 거죠. 핵심 어젠다의 부재. 저는 이거를 콘텐츠의 부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지만 헤리스 후보는 자신만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한 일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8일자 이름 기사거든요. 이제 국제부 기자들 다 취합해 가지고 기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이 헤리스로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건데 전당대의 경선 없이 그냥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서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냥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뭐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보면 헤리스 유권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바이든 정책을 개성할 것이다.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다시피 헤리스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2.0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54%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인세율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 잔여 세액 공제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 세금 현행 유지 이게 다 이름들 뭐 사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확신을 못 심어준 거죠. 확신을 못 심어줬다는 것은 자기가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거면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다는 거죠. 간판 정책이 없어서 지지율이 저조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헤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본인이 인기 없는 행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데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판 정책 부재인 겁니다. 콘텐츠 부족 부재 콘텐츠 부족 실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미국 대선을 보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선건데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무진장 많으니까 완전히 그냥 배속까지 여러분들 들여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헤리스 후보는 특히 여러분들 언론과의 적흥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콘텐츠가 본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외인 것은 공직 경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훈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벤스 부통령 보면 상원위원 되고 1년 만에 지금 나온 건데 그래도 콘텐츠가 있으니 물론 예일법대에서 훈련을 잘 받았겠죠. 이게 딱 훈련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 충분히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 후보 여러분들 랠리 같은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시간씩 떠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콘텐츠가 도대체 머릿속에 얼마나 있겠는데 몇 시간씩 떠들 수 있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부 공략도 바이든을 재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전임 정부의 낮은 인기가 발목을 잡자 개성사를 자차하던 해리스 부통령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지원을 끌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전임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들 큰 프레미엄을 갖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인기 있는 상태였으면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겠죠. 현직 대통령이 인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동안 국내 언론일도 여러분 영향이 있었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이 트럼프 후보를 굉장히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비난하는데 어쨌든 젊은 날에 여성 편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면 젊은 날 이야기니까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음무수행이라는 부분에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강한 편이죠 지금 시진평이나 네타니아우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은 누가 다루겠습니까 여성 대통령이 다룰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이런 리더십이 좀 강했으면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27일 날 나온 뉴스를 보면 해리스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거리를 두려고 한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 보도가 그런데요 그렇게 내놓고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압승을 할 걸로 보는 거죠 여론조사가 뭐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다 현명하지도 않고 다 바보도 아닐 테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일이니까 우리보다도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이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단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단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하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한국 경제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경제의 이득이든 아니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럼프 후보가 되기를 소망하든 해리스 후보가 소망하든 그거는 개인적으로 가슴 속에 담고 있겠지만 한국 경제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저가 볼 때 설득력이 없는 거죠 미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적응하는 것이고 우리 중심을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이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실시하는 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면 되는 거죠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999년까지 우리가 한 푼도 안 냈지 않습니까 1953년부터 1999년까지 63년, 73년, 83년, 93년 40 몇 년 동안 주한미군 주둔비를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스트롱맨들이 지금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이 좀 강해야 그래야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리더십이 허약하게 되면 중국이나 북한으로 도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대통령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면 좋은 대통령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은 미국 사람한테 도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전비를 어떻게 여러분들 염출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더 많이 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미국인들이 소득세를 몇 년 동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비를 미국인들이 다 갚는 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재정적자가 생겨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국 관련 전쟁 비용 부담금을 얼마 안 냈습니다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갚은 거가 해방되고 나서는 여러분들 해방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1960몇 년대까지 대한 여러분들 경제 군사 지원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됐지 않습니까 한국에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미군적 여러분 194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970년대 중반까지 여러분들 원조가 있었을 겁니다 1900금 그러니까 48년 58년 68년 78년 30년 중 미국에 이른 군사경제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가운데 10% 20%를 다 미국 원조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는 뭐죠 미국 밀가루 옥수수빵을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백업을 해 줘 가지고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 고대 경영대 7호 학번이 되구먼요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이런 반도체 공장을 어깨 너머로 배웠다 일본이 있었으니까 반도체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100년 전 이야기 가지고 지금까지 뭐죠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의 모든 제조업들은 다 일본을 가서 눈설미로 배우고 협조를 받고 해가 여러분들 다 일어섰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피해의식을 강한 사람들 만나가 사는 건 참 힘들죠 유럽 사람들 가운데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문제만 생기면 모두 다 서방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쉐내가 돼 있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일본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가 그런 걸 이제 탈비해야 되는 거죠 피해의식 피곤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한 사람이 피해의식이 강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뭡니까 친일 교육 친일 역사 교육 이런 걸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미국 도움 많이 받았고 어무로 양으로 일본 여름 도움 많이 받아서 산업화에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 덕택에 당신들 잘 됐으니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